그 못하여는 우는 우위부터 여행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닥터트래블, 디알트래블, 블랙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닥터트래블은 함께 나누는 여행의 즐거움, 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모탈연은 다양한 테마별 여행 컨텐츠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www. 트래블 코크를 함께 운영한다. 주경태 금호타이어 마케팅 담당 상무는 최근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이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 여행을 원하는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용한 컨텐츠를 개발, 출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닥터트래블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31일까지 나의 여행일기 공유하기 여행 후기 공모전과 1리뷰 어워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